우리 오늘은 여기서 편하게 쉬자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정답이 따뜻한 게 좋겠지? 버그레인 스타일이 진짜 좋겠지? 그럼 내가 이제 정천데까지 그 점수 봐줄게 수건도 준비하실게요 크고 도톰한 수건이야 여기 박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 마사지 받고 욕조에서 쉬면 피로가 쭉 흘릴거야 잘잤어? 어제 귀 청소하다가 잠들었거든 헤헤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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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안녕 어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흠 흠 흠 흠 우리 오늘은 여기서 진짜 진짜 편하게 쉬자 가끔은 그런 날도 필요하잖아 그치? 흠 흠 흠 흠 흠 쪼 흠 목 이 흠 흠 철 그리고 욕조에 물 담아서 흡입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잠들 때까지 귀청소 해줄게 어때? 흡실해 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깨랑 목 쪽 마사지 해줄게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앉아있어 어 그렇게 다리도 쭉 뻗고 연하지? 마사지 받고 욕조에서 쉬면 피로가 쭉 흘릴거야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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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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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가 이제 이제 전대까지 그 장소를 마실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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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굿모닝. 잘 잤어? 어제 귀청소하다가 잠들었거든. 귀에 남아있는 게 있나 보고. 우리 아침 먹으러 가자. 어때? 네. 네. 잠깐만요. 이쪽부터 잠깐만 확인할게. 이쪽도 살짝. 이쪽도 살짝. 이쪽도 마사지. 이쪽도 마사지. 이쪽도 마사지. 귀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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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갈수록 하나 정상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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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? 그래. 아침 먹으러 가자. 나는 아침에 계란 먹는 걸 좋아해서 에그 베네딕트랑 오믈렛이랑 딩섬 등등을 가지고 왔어. 넌 로아상이랑 치즈, 연어, 샐러드, 펭게 맛있겠다. 오늘 하루 뭔가 시작이 좋은데? 오늘 하루 되세요. 오늘 하루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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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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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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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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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